야, 괜찮아? 돌아왔어? 나 돌아왔어 갑자기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이 다 박살났어 흰개미가 돌아왔다니 나 지금 이 왼쪽 컴퓨터는 인터넷이 안 돼, 얘들아 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원래 안 됐어 흰개미가 인터넷 선 파먹었냐고요? 아 몰라, 나 신나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해가지고 막 뭐지? 막 이러다가 다 자나? 이러다가 인터넷 터진 거 확인하고 혼자서 또 얘들아 미안해, 나 근데 손을 멈출 수가 없어 이러면서 좀 팠어 이게 뭐야? 어머, 열쇠다 열쇠고 지랄이고 빨리 나가야 된다 저게 다섯 개인가 모아야 될 건데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아 근데 KT 인터넷 이상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아 나 일 안 함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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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화해보니까 SKT도 하루에 100기가 제한 있대요 그거 KT랑 똑같이 있대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표기 안해놓은 거래요 200명이 없어졌어요? 괜찮아 내일 다시 들어올 거야 오늘은 틀렸어 걔네 내일 일어나고 일어나고 왠지 오 뭐지? 하스님 방송 본 뒤로 이렇게 꿀잠 잔 적은 처음인데 했는데 방송 터진 거였고 그거 눈치 못 채야 할 텐데 방송 끄고 자는 게 더 푹 잔다는 사실을 눈치 못 채야 할 것인데 그거 눈치 채면 안 되는데 발사 속도를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걸 해 가면서? 오히려 이거 하면은 막 총기 회전 속도 느려지는데 분산도 올라가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거의 일자로 나가잖아 근데 이게 일자로 안 나간다는 소리거든 이제 이걸 해버리면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방송 켜고 자야 된다고 그거 타율이 어떻게 되냐? 켜고 자면 몇 번이나 나오냐? 궁금하네 자주 나온다고요? 이제 방한이 좀 더 안된다 왜냐면은 지금 다른 곳에서 오늘의 시간은 안에서 안에서 하스님 안에서 하스님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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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꿈속에서 갑자기 나와서 고암 지른다고? 그거 미친놈 아냐 그냥? 아이고 흰 개미 지르는 보지도 못하고 두더지 지르러 넘어가겄네 아유 뭐야 송은샘 치고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는거지? 레이저를 음 다들 동의? 송는샘 치고 레이저 업그레이드 동의? 드가자에요? 어차피 곧 끝나니까 4분 뒤에 끝나는거 확실하냐? 좋아 약간 그거같지 않냐 막 이제부터 1시간 뒤에 유성 떨어져서 지구 멸망한다고 그래갖고 막 있는돈 흥청망청 다쓰고 막 평소에 욕하고싶었던 새끼한테 욕 오질라게 다 해놨는데 안타깝.. 아 다행하게도 유성이 빗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유성이 간발의 차로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마지막인줄 알고 돈 다 썼는데 그런거 아니지? 그럼 이제 어디 옥상에서 스스로 유성이 되야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내 어 뭐야 4개 홀 잠깐만 어 하나만 더 어 뭐야 이게 홀 맵 끝 아까 우리 하나 파다 만 게 어디지 아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여기인가요 여기죠 마지막에 안 가보고 나온대 아 여기 위에다 이게 뭔데 버그야? 이게 왜이러냐 잠은 때 안 가끔 안 가끔 어 아 업그레이드 하는게 맞네 야 업그레이드가 답이네 여기 아닌갑다 그냥 올라가자 그거 뭐 열쇠 아니길 바라야지 다른 데 파밍하러 가자 1분밖에 안남긴 했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다 아마 확정 죽음은 맞는거 같아요 아까 거기서 이게 지금 열쇠를 쓸 곳이 안나온거 보면 거기서 뭔가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걔를 뭔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거 같아 이거 거기가 엔딩지점인거 같아 아 안되네요 아 안되네요 여기야 나 지금 안녕하세요 나 지금 아, 마지막 해파리 좀 엇간데? 자, 한번 피해봅시다 안돼요, 안돼요 절대 안돼, 절대 뭐가 없어 4개를 모두 찾았어요? 어? 4개? 어? 잠깐만 4개를 모두 찾았다는게 무슨 말이지? 4개가 전부였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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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어? 로딩이 아까보다 긴 이상현상 있는거 하나 있는거면 여기에 뭐가 있나보다 어? 어?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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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편해지긴 했다. 이상현상이라는게 저걸 얘기하는건 아닐거고 분명히 안에 뭐가 있다는건데 이제 업그레이드는 다 했으니까 아 저거 맞아요? 아 저런걸 포함해서 이상현상인거야?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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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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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하하하하하하 이상현상 아무것도 없는거는 컷! 완전 понимаем? 아필아 이dit 파이퍼만 스크린다 다시 아 근데 무기가 좀 제대로 된게 나오긴 해야되는데 이번에 드론 메타 제대로 가볼 수 있으려나 이번에 그러면 제가 드론을 업그레이드를 야무지게 한번 해볼게요 딴건 못해도 마지막일수도 있으니까 아냐 드론 은근히 성능 나쁘지 않습니다 똑똑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DLC 나오면 꼭 해달라고요 네 오늘은 그냥 저채소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들어올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갈 사람만 있을 뿐 아냐 시간이 3시가 넘었어 아 없는건 어쩔수 없지 뭐 나 여기 이상현상 안봤지 아 아 아 목적없이 움직이는거 극혐인데 사랑해요 하셈 아 어 안녕 아 아 아 아 우리 그래도 시추속 이거 저 속도는 늘려야되니까 아 아까처럼 이치대로 하긴 할까 이거 일단 싹 업그레이드하고 그런식으로 하는게 나을까 아 그지 아 아 아 아 그러면 내려갔다와야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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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 형사가 하우스 잡아 족지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문 열어 다 알고 왔어 안식 메타가 아니라 맛있는 것만 먹는 메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게임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라가자 동선 쓰레기긴 한데 아니 근데 열쇠가 네 개가 끝이 맞나? 아니 왜 그런 대사가 나왔는데 아무런 그게 없지? 뭐 달라지는 게 없지? 그럼 으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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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코어 면은 어떤게 좋아지는거지? 아직도 방송 안나오냐고? 헐 잠깐만 쟤 새로고침 안했나보다 아이씨 미친 머신건 진짜 목적에 의해만 움직이는 사람 됐다 너무 낭만 없다고요? 감사합니다 더이상 낭만찾고싶지 않았는데 딱 원하는대로 됐네요 낭만이 밥맥여주나요? 오케이 타이밍 너무 좋았다 아이씨 미친 머신 이즈 가사 아이씨 미친 머신 아이씨 미친 머신 스포츠 왕이 싫어서 빡세게 하고 있는데 이 악물고 빨리 내가 엔딩 봐버려? 개웃기네 시청자랑 경쟁해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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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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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난 항상 급해 뭐야 왜 급해놔 이상현상 두개였거든요 여기? 이상현상 두개였거든요 여기? 가보자고 가보자고 방 끝나고 방 나와 방 방 어 안녕 아 이거 거지같은 맵이구만 어 나도 익숙해 여기 아 거지같은거 이거 뭐 안녕 뭐냐 뭐 이시간에 구독 뭐냐 뭐라고 하는건 아니야 이시간에 했다고 고마워서 그래 조금 정신이 없어 아프고 바빠 확실히 근데 녹아다가 심하긴 한데 다음판이 전판보다 나아 어 그니까 전판이랑 같은식으로 흘러가는게 거의 없어 자기만 똑바로 하면 일단 무기 레일건 뭔가 레일건일거 같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흠 흠 흠 아흠 흠 흠 하나 더 있잖아 숨겨놓지 빨리 빨리 내놔 너 이상현상 두개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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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도 이상현상이긴 한데 흠 차다 흠 흠 흠 가자 나가자 흠 흠 흠 흠 어 방금 뭐라 했어? 아 못봤어 뭐야 못봤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뭐야? 뭐지? 침쪽탄 뭐지? 나 여기 이상현상 방금 하나 더 있다고 뜬거야? 뭐지? 아닌가? 아닌거 같은데 여기 다 먹은거 같은데 뭐지? 나 정말 뇌정지 왔는데? 아 무기 얻는방 이상현상은 먹어도 안사라져요? 집속탄이 뭔지 알려달라는 머지 입니다 이게 뭔 뭐죠? 피통이 25% 이하가 되야돼?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아 쓰레기였구나 네 내려갑시다 그죠? 내려갔다옵시다 내려가서 거울 먹고 거울이래 더 빨리 캘수있는거 먹고 와 드론 잘 싸운다 이제 야 드론 발사 탄수 봐봐 돌았어 어 어 드론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저 genre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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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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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광산에 몇 개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으흐흐흐 그래 이번판은 나보단 드론에 투자 하기로 했지 좋아 마음 변하지 말자 좀 짱나긴 하는데 마음 변하지 말고 아니 이게 아닌데 이 드론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을텐데 드론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나오네 150개 150개 오케이 너구나 반갑다 아 너 레이 너 뭔가 드론에 관련된 거라고? 그래 고마워 자원 수확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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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근데 드론 발사량 진짜 많아졌는데 뭔가 미니건 발사나 내 기침은 걱정하지마 얘들아 이거 엔딩이 더 중요해 몸은 나아 관 보내면 낫질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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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상 두 갠데 아 안 나왔네 와우 너가 다 하냐 나 니 믿고 그냥 가도 되냐 뭐 알아서 잘하는 것 같네 나 가도 돼? 그 정도는 아닌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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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방이네 특이점 생성기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아 오늘은 드론인데 어? 수리? 스파이더의 매분 스파이더 어 뭐야 저런게 있어? 스파이더 수리해주는게 있네 처음 먹었네 와 저 이제 요거 80개만 있으면 드론 늘어나거든요 어 아니네? 이거 뭐야 네모난 자원은 뭐지? 아 이거 위에서 나오나본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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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무조건 내가 드론 한개는 추가해볼게 너가 할 수 있지 이 정도 무기방 말고 설계도방이었으면 좋겠는데 무기방 말고 설계도방이었으면 좋겠는데 업그레이드 관련 템이었네요 업그레이드 관련 템이었네요 설계 도방 설계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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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는 없다는게 확인됐어 안쪽으로는 없다는게 확인됐어 한 번도 안쪽에서 나온적 없어 그렇지 어라? 저게 더 업그레이드 될게 있나? 그게 만렙이 아니라고? 설마 더 정확하게 나오나? 저게 더 업그레이드 좋긴한데 저게 더 업그레이드 야 나 근데 뭔데? 저게 더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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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6만원이나 있지? 아 많이도 나오네 징그럽다 오케이 오케이 호잇 어이씨 이 방은 뭐가 있어야될 빵이었던거 같은데 아 진짜 조졌다 불치아픈데 이러면 오케잉 으음 열쇠가 이렇게 까지 안나온다구 알고 들어왔는데도 구하기 힘드네요 열쇠 나 방금 레이저 업그레이드였어? 어 그러네 사격당 피해네 오오 위로가야 나오지 않겠냐는게 설마 열쇠도 랜덤이 아니라 다 정해져있는 데서만 나오나요? 아래에서 한번 두번정도 나오면 안나오.. 아 진짜요? 아이씨 흠 파자! 나중에 괜히 여기 했나 안했나 궁금해하지말고 나와.. 파서 나쁠거 없지 와우 멀티되면 재밌을거 같다고? 아니 멀티 별로 상관없을거 같은데? 없어도 될듯? 굳이? 멀티로 같이 할만한.. 그게 없어 아 너무 단호했나요? 죄송합니다 야.. 그러게 멀티로 있으면 재밌겠다 늦었어? 어쩔수 없지 뭐 니가 나중엔 더 빨리 얘기해 그니까 자.. 이제 보스 거든요 한다로 are 들고 개га 이놈자 사운로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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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ㅇㅇ ㄹㅇ ㄹㅇ 뭔가 이상한거에 세게 맞았는데? 체력이 왜 이렇지? 나이스 야 드론이 열일하긴 한다 맞지? 아까 드론 없었을 때는 수리하면서 싸웠는데 이번엔 수리 한번도 안했어 와 드론 진짜 미치긴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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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 정 Fat 꼽다 멀다 저항수확기 저원 수확기 박았어 나머지는 너가 해라 하긴 끝났네 아이 그지맵이다 이거 아 아 오케이 사격당 피해는 읽었는데 무슨 무기인지 못봤다 무슨 무기였죠? 드론이였어요? 헉 병사 났네 어이 씨발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자원 수확하나 여기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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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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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와 새로운 자원이다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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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없어 설계도방 아니면 열쇠방 둘중에 하나라도 전투용 축전기? 이게뭐야 가보자 드론 업그레이드 해보자 하하하 하하하 이제 사실상 안전하게 믿고 돌아다녀도 되는건가? 하하하 그것까진 오반가? 드론이 세마리인데? 풀업인데? 하하하 음 쓰이 쓰이 아 근데 이런게 나오면 안되는데 나 다음판에 할 마음이 없는데 이번판으로 엔딩볼 마음인데 나 다음판을 기약하는 아이템은 필요없다고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설마 하늘이 또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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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아래에 있네 그럼 아 아까 아래에 있었네 그럼 아 아 아 이건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식으로는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아 이지랄하네 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왜 그렇게 심각하시죠 이지랄하네 어허라 왜 그렇게 심각하시죠 이지랄 아 아 으 으 으음 으 으 으 에반데 드론 업그레이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걸 이렇게 터져버리네 좀 아닌데 이건 으음 자원 자원이 몇개까지 있는지도 알려주는구나 너무 슬프네요 저게 모든걸 잃었다 야 야 이건 좀 어질어질하네 이것 이것은 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크흠 그치 아이쌽 크흠 흠 흐흐흑 흐흑 아 이거 부조린데 이거 그러게 드론 다시 얻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 이제 뭐 게임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워진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돈을 그래도 못먹은건 아니라서 업그레이드는 좀 다하고 와가지고 샷컷 이지랄 이제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참 뭔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짜증나지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야 이제 근데 쟤네들 밟아 죽이는 것도 되게 쉽게 하긴 하네 아이참 지속시간 나쁘지 않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 안 들어 씨발 그걸 열쇠를 내가 넣는 방식이어야지 이게 왜 뭐기? 멀리도 있네 레이저 그래 레이저라도 나왔으니까 어디냐 그래 레이저 이 게임 피로도가 심하다고요? 아 안심했는데 심해졌달까? 네 아 그 바로 그게 열쇠가 빨려 들어가서 보스전 시작하는 거는 좀 아니죠 만만 생각해도 좀 별론데 만만 생각해도 좀 별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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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상 현상 있었나요? 아 갑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네 아 음 아니 확정 킬인데 씨발 그거를 그딴 식으로 만들어 놓은게 말이 되냐 원치 않는 보스전을 씨발 시간도 남았는데 으흠 확 짜증이 나버려 이걸 먹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갔다 와야되나? 아 모르겠다 이거 먹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보라색깔 먹고 내려와야되네 올라갔다오자 그러면은 위에가 경계가 어디 끝인지 모르니까 조심히 가야되겠네 흐흐흐흐흐흐흐 배경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봐 얼마나 의욕이 꺾였으면 POS사 시간마 리이저 나왔는데 안써 아 einf 음 무기는 굳이 안먹을게요 그죠? 무기 먹어봐야 의미 없을 것 같고 그치? 이 정도 했는데 엔딩 보는게 좋지 엔딩 보려고 하는거죠 아까 저기서 무기방인줄 아는데 열쇠 나왔었다고? 그랬나 우리? 그런적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돼 먹자 그래 수류탄정도는 먹어놔도 돼 딴건 몰라도 해봅시다 한번 힘내서 해보자 흐흐흐 structureded 음, 이제 무기 더 이상 안 먹을 거예요 내가 드론이 있었으면은 무기 안 먹었을 텐데 드론이 아니고 엉뚱한 거라서 좀 있어야 돼 퍼지는 아이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오케이 좋아요 순조로 와요 좋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어? 드론 나쁘지 않아요 아니야 의욕상실 아니야 다시 회복했어 멘탈이 살짝 좀 금이 가서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벽이 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보다 업그레이드 좀 빨리빨리 해보죠 뭐. 아까 드론 조금 느리긴 했거든. 동선 이상해서. 이번엔 동선 최적화까지 해가지고 한번 싹 해보자. 아 전판에서 뭔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시간이 거의 11분 가까이 남았었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음... 음... 더 좋은 일이 있겠죠. 두 번째 보스까지 5분 남았네? 뭐지? 이거 첫 번째 보스인가요? 설마? 아 그런가? 아 멘탈이 완전 갈리긴 했나 보다. 아 이거 첫 번째 보스인가요? 아 그... 그래요. 아 이거 첫 번째 보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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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시만 계산을 좀 해보자. 자. 어... 드론을 주로 쓸 거잖아 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자원이 두 개. 여섯 개. 여섯 개. 이거 여섯 개 있고. 이거 내려가면 되고. 자 됐고. 드론은 두개 내려가면서 캐면 되고 올라와서는 이거 네개 열개 보라색 좀 많이 캐가고 아예 위로 한번 쑥 올라가서 이것까지 캐가지고 내려갈까?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되려나? 그치? 아예 올라가서 이거 캐고 내려갈까요? 부수는 속도가 안나와서 될라나 모르겠네 그러게 동선 어떻게 하는건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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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캐는게 느리긴 하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올라와야겠다 맞지 안되겠는데 아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시발 트론 세 마리였는데 빨리 나와 대충 빨리 캐고 나가게 열쇠야? 설마?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일인가? 뭐야? 너무 깊은데? 그러니 일좀 하나? 못타네 아 드론 개못해 일 그러나 일좀 잘하자 네 맞아요 사실 업그레이드 안한 드론이긴 해요 엇가긴 합니다 하지만 잘해야죠 열쇠 다섯개 찾는게 약간 이 게임의 방지턱이긴 하네요 거의 모든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할 수 있다니 설마 또 무기방인가 오 시추효율이구만 좋네요 쓸만하게 나왔습니다 첫 보스 치고는 잘 성장한거 같다고? 그치 괜찮긴 해 그냥 내가 마음에 안들어서 계속 빈정되는거지 크진 않았어 150개만 있으면 되니까 150개만 있으면 되니까 6개 60개 드론 업그레이드 화끈하게 해줬다 드론 업그레이드 화끈하게 해줬다 어 좀 많은데? 뭐 에이씨 이거 업그레이드 화끈하게 해줬다 오케에이 그러면 이거 먹고 아 안쾌진다 내려갔다 와야되나 빡세네 와 튼튼한거 보소 음 너무 튼튼한데 깨고 들어온 이상 설계도 정도는 가져가고 싶긴 한데 욕심이려나 나 나올거 같은데 안 나오냐 드론이 혼자서 해주려나 믿어봐 해줄거 해줄거 같은데 해줄거 같은데 와아 와아 아아 오케이 알았다 아 아 미친놈 뒤집뻔했네 아 안되는구나 어우 큰일날뻔했네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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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лучается 끝 그 온김에 이것까지ич는 캐고 설계도 없고 갑시다 아 나중에 헷갈려요 또 역장 또 다음판에 기약하는 아이템이 나왔네요 그닥 좋아하지 않는 내려갑시다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에 내려가면 열쇠 열쇠 아니면 올라올 일이 없지 완전 싹 캣지 그죠 마지막 해 또 다음판에 기장 지사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가도 되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수류탄 이게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어거지로 넘어가지네 진짜 어거지로 했네 여긴 또 캤어? 이제 중간인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 음 그랬군요 어차피 더 그거 할 거 없으니까 쭉 내려가서 바닥 찍고 올라가자 쭉 들어가려보는 거 없蹴 오케이 좋아요 화산지역이 마지막인걸로 아는데 와 많긴 많다 아래쪽에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가네? 하나 더 가네? 하나 더 가네 나이스 위아래로 세개의 맵이 있어요 아래쪽에 그럼 열쇠가 하나 더 어딘가에 있었나보다 아 열쇠찾기 참 극혐이네요 아 맵끝인가보다 점점 그거 하네 그지? 설마 이번에는 뭐 열쇠 꽂는게 아래쪽에 있다던가 오케이 싸대기 때릴 뻔했네 누구 싸대기 때릴거냐구요? 어 어 두개요 이자원이고 쓰읍 아아 잠깐만 나 좀 생각을 잘못했나? 이걸 뚫어놓고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뚫어놓으면 저자원이 잘 안나오잖아 기다려봐 아 업그레이드가 안되지 아 이거 생각을 좀 잘못하고 왔네 저 원을 얻고 왔어야 되는데 아래로 갈때 다시 파밍하는걸로 하고 오 오케이 이거죠 어 웨이브하고 오 아직 5분이나 남았어 맨마다 하나의 열쇠는 무조건 나오는데 랜덤 위치야 아 아이고 랜덤이었구만 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긴 한데 이번엔 좀 피해가 커서 좀 빠개치긴 해 흐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난 파란색 문 계속 모으면 되고 그죠 이거 두개 있고 그리고 드론은 다 모았으니까 오케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파밍만 하면 되겠네요 갑시다 내려가서 찍고 내려가서 찍고 올라가면서 찍고 여기 하나 있지 또 머신건 업그레이드림 어렵긴 하다 태어 캬 오 꽤 아 아 아 만약에 열쇠가 나왔어요 다섯개면 이제 위에다가 척척후덩 풀면 아닙니다 재미없는 상황이 나타나면 안될텐데 안될텐데요 왔다 깊다 열 쎈줄 알았네 아 열 쎈줄 아 이 맵이면 열쇠줄 알았는데 베이모스 지뢰 발사 베이모스 지뢰 으아 설마 그거 나머지 또 처리 못하는 건 아니지? 드론이 그렇지 드론 좋다는 게 뭐야 떨버지 처리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20초 뒤에 못쓰네 음... 그러게요 킬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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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그럼 랜덤으로 위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정말 재수가 없는데 정말 재수가 없는데 그럼 아... 공ート 멣 salah 어... 음... 아우 속도 봐 안 돼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조금만 더 이거 하나만 파면? 이거 하나만 파면? 열쇠가 아니었다 아 목소리 가버렸다 안 돼 시발 전판에서 엔딩 봤어야 돼 앞만 봐도 시발 거기서 엔딩 봐야지 깔끔했어 어 근데 원래 여기 눈이 내렸었나? 눈은 그냥 주기적으로 내리는 건가? 아 열쇠 안 나왔는데요? UTO LOVE 어어어 어خ 아관없는volt 어흐 좀 문젠데? 열쇠 좀만 겸 되는거야? 형? 갓겸이었잖아 상호작용이랑은 좀 달라요 거 말 걸어봤자 별소리 안해요 걔네 나와라 나와라 알이 안 나와라 나와라 내 동시에 어 여기 뭔가 냄새가 냄새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생긴게 열쇠 안나올시 강남에 있는 흰개미 박멸시키러가 포로 휴방 일주일 뭐 이미 해결됐어요? 빨리 해결했네 어떤걸로 도망침 네 도망침 아 아 그 regard 어라 시간 1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재미 없는데 아 여기 무기였나? 아 조졌다 아 멘탈 갈린다 짜증나서 아무것도 안되네 네 하나였어요 아 참 아 이거 아까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죽으니까 존나 할 맛이 안나 게임이 아 아 아 아 아 아 11분안에 열쇠하나 찾는거 가능합니다 해봅시다 아직 저희에게는 10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고 좋습니다 드론 피해량 증가도 나왔고 근데 이러면은 이제 열쇠가 위에 있다는걸로밖에 생각이 안들긴 하네 이거 말고는 좀 설명이 안되거든요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올라갑시다 시간 괜찮아 시간 나쁘지 않아 할만해 시간 나쁘지 않아 시간 나쁘지 않아 할만해 시간 나쁘지 않아 오 시간 나쁘지 않아 낮 Arai 엿 에이 launched 에이 이 에이 어떤 음료 근데 왜 또다시 나왔지? 아 그 뭐 노인네요? 그러게요 걔가 그냥 건네주는거면 오반데 8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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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개인적으로 와니였으면 죽겠다 이왕 이렇게 한거 처리할수있지 저정도는 왜이렇게 오래걸리냐 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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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게 투자한게 있는데 저건 해줘야지 아 이게 열쇠였어야 했는데 큰일났다 아 안되나보다 아 열쇠 좀만 게임이네 이거 야 아니 안나오기도 하네 열쇠가 아 에이 열쇠 좀만 게임 끝 재미없어 1분 좋을 거 2분 1분 1x 2 2 1 2 2